엄마는 그냥 나갔다 할게. 엄마, 바빠야죠. 엄마, 바빠야죠. 엄마에서 못 가겠네. 엄마 간다고 울어요. 엄마가 잠깐 볼 일을 보고 올게. 아빠랑 고양이. 야옹이. 우와, 우와, 우와. 아빠랑 야옹이 보러 갈까? 아빠, 야옹이 있어? 어, 야옹이 있네. 야옹이 가볼까. 엄마, 아저씨. 뿌리야, 저기 봐봐. 엄마, 아저씨. 저거 봐봐, 저거. 이래놓고 이제 몰래 일단. 아, 근데 저는 첫째가 있어서 걱정 크게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뿌리한테 최선을 더해서 잘 놀아주고 있어? 참, 그렇게 아이들 떼어놓고 나가는 게 어려운가 봐요. 맞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이 뿌리는 엄마를 이제 잊었어요. 잊었어요. 뿌리야, 빨리 들어와서 오빠 목마트 하자. 오빠 목마트 해준대. 오빠랑 어부부 할까? 응. 그래. 뿌리야, 들어와. 내 거. 엄마를 못하잖아. 와, 내가 태웠지? 오, 오. 오, 오빠. 오빠 못해. 야호! 따라따따라란. 이거 봐, 이거 봐. 오빠가 어부 하네. 오빠가 어부 하네. 와 슈퍼 오빠다 진짜 똑똑한데 동생도 잘 봐 지금까지 일단 확실한 건 이풀이가 아빠보다는 오빠한테도 의지를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오빠랑 네네하고 엄마한테 갈까 엄마 이끄리 네네하고 갈까요 그래 이끄리 네네하고 엄마야 한 번 해놔줘 진짜 안 된 자세가 됐어 평소에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엄마를 찾다가 이야 결국 좋네 와 대단하다 이끄리 네네하고 아 감사합니다.